내 이름은 슈퍼! 그럼요! 밥 먹는 이 여름 뭐야? 사레 사레 맛있어? 사레 엄청 맛있지 않아 저는 오늘도 낫도김밥을 먹고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하이! 먹는 중! 저는 커피 먹으면 졸리기 때문에 다른 거 갖고 와요 아, 이거나 리본 끈질 어제 가습지 없이 잤더니 너무 건조했나 봐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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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산 렌즈 어, 근데 지금 생 눈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한 번 껴보지 어, 차이가 없나? 어, 낀 거랑 차이가 있긴 하다 나 왠지 이 렌즈 회사에 내 전주선을 바치게 될 것 같아 아, 예 하이! 어, 엄마가 있잖아 벗겼어 자연스럽어 어디가 낀 거야? 둘 다 카메라엔 더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안녕 아까랑 너무 다른 거, 아까 립도 안 바르고 지금 이제, 여러분 헬멧을 완성했거든요? 렌즈까지 끼고 제 매력점이 두 개가 있거든요? 눈에 있는 점 예쁘죠? 어쩌다 보니 저만 하얀색이거든요? 눈에도 되나? 쪼꾸미 중에 흰색이 나밖에 없는데? 저는 입으라는 거 있는 거예요. 실장님이 추천해주신 옷. 바로 어울려요. 근데 예쁜 옷 같아. 나 헤매 안 했을 때는 실장님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이랬는데 실장님 아니야. 입어 이래가지고 딱 입었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AAA 대기실이고요. 저는 준비를 대충 다 마쳤습니다. 블랙 드레스는 입은 적 없는 거 같아서 깔끔한 블랙 드레스로 골라갔어요. 언니가 왜? 무슨 겹집? 아 각 큰 틱처럼 보이잖아. 어? 나보다 좀 작.. 아니네? 각 큰 틱처럼 보이잖아 쪼꾸미. 언니 어제 그거 봤지? 기사 봤지? 쪼꾸미 완전체. 오늘 원래 제가 빨간 원피스를 입을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쪼꾸미가 빨간.. 뭐야? 산타벌로 변신을 하겠다는 게 혹시나.. 또 막 그럴까봐 검은색을 입었습니다. 명담이고 산타걸 나도 입고 싶어. 우와 귀여워. 쪼꾸미는 이런 것도 하는구나. 트리에 달고 이런 거 아니야? 애기들 것 같은데? 제가 여기 하나 달고 갈까요? 나고야에 3년 만에 와가지고 조금 신냈습니다. 어제 밤 산책을 조금 했거든요. 밤 산책은 아니죠? 저격 산책? 한 11시 반쯤 잠들어서 10시에 일어났으니까 한 10시간 정도 딥슬립을 해서 오늘의 피부가 아주 풍길탱글합니다. 어제 테바사키를 맛만 봤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테바사키 전문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테바사키 사진 있는 곳에 들어가서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근데. 근데 내가 알던 테바사키보다 좀 큰? 2만 원. 진짜 2만 원? 오늘은 테바사키와 생매추를 먹는 게 투표입니다. AAA에 맨날 멤버들이랑 같이 베드카펫을 하다가 혼자 가니까 특히나 대기실에 저렇게 애들이 있는데 혼자 가니까 기분이 굉장히 새롭네요. 같은 팀인데 다른 팀으로 스케줄을 요단해. 쎈들 만족. 사진만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쁜가? 예쁘겠지? 예쁘게 나오겠죠? 안녕. 드디어 준비가 끝났어요. 귀가 아픔? 엘사가 왔어요. 저랑 같이 화이트 하셨잖아요. 미안해. 내가 화이트 입었는데 약간 관중 같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야. 너가 주인공이야. 오늘 귀걸이가 굉장히 갓 나가 보여요. 아 값 비싸 보여요? 얼마예요? 값은 얼마인데. 근데 저기 또 호빵 맛있었어요. 아니? 물컹해. 약간 물팥을 넣어놓는 팥죽을 좀 넣어놓는 느낌? 아니 내가 어제 그거 샀잖아. 감자찌. 김 맛. 김이랑 소금 맛 샀는데 그거 맛있더라. 어제 조금 먹고 잤어. 푸딩 어땠어요? 푸딩 맛있었어요. 오늘 한 번 사먹어도 가. 세븐일레븐이 더 많은가 봐요. 아까 루다닌 낫도김밥 먹잖아. 낫도김밥은 어디에든. 내가 볼 땐 다 팔린 거야. 내가 진짜 맛있는 거 추천해줄게요. 우유 도넛인데 아 언니 그거 이만 먹어라. 밀크허니 도넛. 어디서 사야 되지? 패밀리마트. 진짜 맛있어. 무슨 과자같이 생겼어. 과자같이 생겼다. 과자같이 생겼는데 안에는 빵이야. 근데 진짜 맛있어.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제가 일단 4개 샀어. 안 갖고 왔어? 이거 한 번 갖고 오지. 한 번 먹어봐야지. 내가 오늘 영업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우리는 어제 일본 와가지고 한 게 편의점 두 군데 들렸다가 과자 드럭스토어 한 번 들렸다가 오약곤도 먹었어. 진짜 핫폼이 계속 나가냐고. 이거 핫폼테이브 아니야? 핫폼할 때마다 입을 핫도로 가려주셔야 돼요. 야 배고파. 뭐 먹고 싶어? 우리 뭐 메쿠도 나루라도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타코야키 먹고 싶다. 그거는 우리 샵 근처에 하나의 타코라고 밥만 섞으면 무슨 맛 무슨 맛 좋아해? 치즈 매운맛 뭐 이런 거? 헐 그렇게 나왔네. 난 오리지날 치즈. 난 오리지날 매운 거. 나도 치즈 치즈. 다 다르네 결국. 아니 어제도 원래는 우리가 일본 오기 전에 비행기에서 여름이랑 그래도 우리 한 가는데 도착해가지고 조금 둘러나 보자 했는데 가자마자 그거 진짜 둘러만 보고 왔잖아요. 맞아 진짜 둘러만 보고 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여행 와서 또 또 톡순이들이어가지고 과자 이렇게 맞아.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이게 얼마야? 세일하네. 세일하면 여기서 사야지. 우와 나랑 정반대야. 나는 가자마자. 가격 안 봐. 아 그래? 그냥 담아있다. 우린 비교해. 일단 사기 전에 의심부터 해. 조금이네. 이따 솜폴로 낸다. 하나 둘 셋 넷 돌리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쌤 근데 잘 노력한데 쌤 말로는 솜폴만 해야 되나? 딴딴다. 근데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근데 돌리는 게 날 것 같긴 한데. 딴딴다. 진짜 이제 장마. 아 진짜 어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제가 이거 바꾸고 싶다고 언니가 근데 무대에서 한 번 가볼래요. 그래서 한 번 봐줬어요. 그래서 갑자기 딴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영이한테 물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다영이가 딴딴다. 딴딴다. 다들 약간 자기화 시켜서 자기 시그네처 포즈예요 계속. 주주 포즈 하더라고요. 뭐라도 해야 될 거 같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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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렛츠 고 렛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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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고. 렛카펫. 익고. 우리 약간 오늘 더블렉 같은. 근데 안 맞아요. 왜? 왜? 이쪽으로? 봐봐. 아 그렇네. 한참에 짜릴 때 그렇게 짜리. 근데 왜 이쪽이 더 많아? 잔머리를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그냥 머리가 그쪽이 많을 수도 있어. 맞아 맞아. 모량이. 점점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나도 그래. 나 이쪽 모량이 이쪽. 하여튼 둘 중에 한쪽이 더 많아. 맞아. 난 여기가 없어. 맞아. 거기는 머리가 원래 없지. 거기는 원래 잔머리처럼. 그래서 뒤에서 좀 끌어와. 전체 모발. 자체적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방금 렛카가 끝났고요. 이거 먹어봤어? 아니. 진짜 맛있어. 맛있다. 솔직히 더 먹고 싶어요. 근데 이 똑같은 초콜릿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자. 뚜루멘. 뚜루멘. 밥 먹기. 제가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열심히 먹던 커리 라면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때 스무 살이었나? 수빈 언니는 한 상을 먹습니다. 카드 진짜 맛있어. 짜잔. 카레라이스. 미역국. 커리 라면. 돼지 김치묶음. 동코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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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보다 더 양이 많아. 응.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렛카가 끝나서. 본 공연 전에 시간 좀 많이 뜹니다. 2시간 반. 그래서 이거 먹고. 변신하고. 변신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 싶어요. 머리 찍나봐. 난 좌우을 먹고. 아니면 어떡하지? 맞아요. 루디로그인가요? 투자 중이에요. 근데 이거 맛있다. 하야시 라이스. 카레랑 진짜 맛있어. 사가고 싶다. 이것도 맛있어요. 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그 라면. 트위터에 있는 거야? 신라면도 있어. 진짜 맛있다. 아침 하나 먹었어. 거기에 가라하게 얹혀달라. 몰랐어. 그거 내가 두 개 얹혀달라 했는데. 하나만 얹혀줬어.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니 이랬어요. 빛이 니잖아요. 니. 귀여워. 열무 이 핀 많은데. 열무 핀하면 좋아해? 진짜 싫어하는데. 열무 꼬지면 너무 예쁘겠다. 열무 꼬지면 너무 예쁘겠다. 열무는 핑계고 너가 하려고 그러지. 아휴. 언니 이거 꼽고 저 어디 가면 되냐? 은밀한 생활. 이여림의 은밀한 사생활. 여름 없는 콜라는. 우정 없는 우주소녀야. 어때. 어때. 난 생크림 없는 케이크라고 하려고 하려고 하네. 그거 알지? 유선미한테 리본은 샤넬이야. 지금 뭐 하느냐? 지금. 언제부터 언니가 리본을 하는데. 넌 점재가 샤넬이라 하나만. 어쩌라고 어쩌라고. 진짜 참새 반깍이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하나 줘. 안 하게 되면 언니 줄게. 좋겠다. 나한테 끼고 싶어. 유선미 리본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침에 근처 쌤. 샤넬이 아침에 안 돼. 야. 야. 빨간 애들 조용히 해. 큰 조꾸미가 조용히 하래. 뭐라는 거야. 저기 안에 리본 많아. 어 이 놈들. 적당히. 지금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지금. 언니 왔다. 왔다 왔다. 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아 투머치라고. 거울 속 내 모습이 어색해. 거울에 붙인 내가 어색해. 야 왜 잘 어울려. 거울에 붙인 내가. 나한테 그대로 내가. 완전 귀여우고 싫다고. 아니 이거 왜 어울려. 거울에 싫다고. 거울을 닦고 왔네. 어 어. 야. 야. 이게 떼는 소리가. 이렇게 난단 자리가. 귀엽다. 리본 귀엽다 이거 귀엽다. 아니 그거 해 루다 언니. 아까 그거. 그거 줄. 그 커튼 줄래우려고 하는 거. 싫어. 야 너 무서울 때 조심해라. 지금.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쉬운 거라고. 쉬운 한 번. 쉬운 한 번. 쪼꼬비랑 같이 못 꺼내겠다 진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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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고. 반 나눠. 응? 나가. 나가라고. 형이 너 어떡해. 어쩌와. 어쩌와. 어쩌. 뭔가 진짜 강하지. 어쩌라고. 이거 어울리냐고. 어울리지도 못할 거면서. 야. 어울리지도 못할 거면서. 어울리지도 못할 거면서. 어울리지도 못할 거면서. 어울리지도 못할 거면서. 아. 신발마저 존재감 미쳤다. 어머 뭐야. 쪼꼬비 신발. 귀엽다. 약간 그거 같아. 예티. 예티 알아요. 맞아. 서린 같은 게. 요즘 트렌드야 요즘. 헤링. 저거는 뭐야. 쪼꼬미는 장갑 없이 만드세요. 나도 입고 싶어. 너무 예쁘다. 오는 걸로 만족해. 언니 우리 기자 사진 보고 쪼꼬미 만난 차라는 얘기가 돌던데. 그 색깔을 바꿀까 안 됐어? 아니야 또 빨간색으로. 아 화장실으로. 아. 제가 렌즈 바꾸고 싶었는데. 렌즈를 호텔에 두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호텔이 멀단 말이지. 한 시간. 한 시간 걸려요. 근데 스탠바이까지 10분밖에 안 남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영이 렌즈를. 다영아 고마워. 잘 쓸게. 이거 올라가면 알겠다. 언니가 오늘 무대가 잘 나온다면 이덕이야. 뻥이야. 언니 무대 안 해요? 말도 안 들어 임다영처럼. 임다영처럼 말을 안 듣는 렌즈가 왔어요. 아 렌즈가 그리고 왜 이렇게 풀마가 심해. 말 안 듣는 임다영 같아. 그래 낄까? 음. 이거 봐.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영아 이거 낄 건데 하나씩 더 까버려네. 브라운으로 갚을게. 다영아. 산타 걸메신. 저희는 곧 이제 무대 갑니다. 약간 고양이 같아. 메이크. 같은 그룹입니다. 색을 다 뺏어왔어요. 진짜 색 뺏긴 거 같아. 같은 그룹입니다. 중요한 게 AAM. 모든 사람의 색을 다 뺏어왔어요. 맞아. 거의 흑백톤이거든요. 모두가 까만데 우리만 빨개. 저 먼저 앉아있는데 쪼꼬미 이렇게 들어오는데 진짜 얘네밖에 안 믿겠어. 이따가 무대 할 때 반응이 돼. 쪼꼬미 무대 객석에서 처음 보거든요. 저 기분이 굉장히 새로울 것 같습니다. 기대할게요. 사랑의 총을 날려줘야 되나. 제가 직캠 찍기로 했거든요.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 진짜? 악당? 너네 악당 나와? 응. 우리 악당 나와. 무슨 악당? 언니처럼 생긴 악당. 미안. 내가 쪼꼬미를 조종하는 희망 없어요. 어쩌라고. 언니 말을 들을 거나 같아? 봉이나? 나 숨어도 돼? 일어서라. 기립해. 기립해서 봐. 알았지? 중간에 사라지면. 기립해서 봐. 제가 갈게요. 고. A.A.A. 베스트 초이스. 우주소녀 쪼꼬미.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쪼꼬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주소녀의 밝은 에너지 전반될 수 있는 쪼꼬미가 뜯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면 우리의 우주소녀 쪼꼬미와 크루 준비가 되겠습니다. 찾으세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나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조금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의 수이공주소녀 쪼꼬미 저의 수은공주소녀 쪼꼬미 진짜요? 반응 좋았어요. 너무 행복해. 너무 귀여웠어요. 악당이랑 싸우는 거. 귀여웠어요. 인정하기는 쉬웠어요. 근데 수빈아 너는 왜 공격 안 했어? 나? 나는 공격하는 줄 알지. 아 공주는 공격 안 해? 공주로 했잖아. 제가 조금씩 직직직다가 핸드폰 의자 두고 왔거든요. 아 왜 그랬냐. 제가 눈치 좀 줬어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상받으러 올라가서. 아니 제가 언니한테 이러고 싶어. 두다가 쓸게요. 아 두는 거? 제일 크네. 우와 초코미가 제일 크네 왔습니다. 초코미 왔는 째다. 쪼쌤 들어갔네. 좋아한다. 쪼쌤 쪼쌤. 오늘 쪼쌤이 제가 실물 영접도 하고 직캠도 찍었다가 걸렸거든요. 입덕했죠. 아 오늘 좀 귀엽게 만들었다고 거예요? 완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호남이는 축하 축하해요. 기분이 되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맞아. 멤버가 무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근데 못 봤어. 못 봤어. 미안. 언니만 인터뷰 하느라고. 나 못 봤어? 완전히 먹어? 아 완전히 다 안 보여요.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봤어? 응. 진짜? 아 나 떨렸어 이거 할 때. 진짜로? 춤출 때는. 아 춤출 때. 이거 틀릴까 봐. 그러니까 제 상 받을 때는 없더라고요. 아니 제가 하고 싶었는데 저기 인터뷰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럼 기다리지. 언니 거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찾아볼게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왔습니다.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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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못 본 사람 있는 사람. 다 했지. 다 했지. 다 했지. 다 했지. 다 했지. 둘, 셋. 우정아 우정해. 우정 너무 고마워. 한국에서 만나. 한국에서 만나. 아리카소. 아리카소. 우리pis Citizens Port 3 우정은 올수에서 만나. 시동행 plastgio gu 이건 막 걷위Last다vere نے 말한 얘기들 중 으로